안녕하십니까 박성우입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선언했습니다. 판무관실 대변인 라비나 샴다산이는 제네바에서 기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식량, 물, 의약품, 전기, 연료 공급을 차단하고 인구 밀집지역에 매일 폭격을 가하는 행위는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샴다산이는 현재의 가자에는 안전시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간인들의 고통은 끝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주 동안 이스라엘의 전례없는 폭격과 전면 봉쇄 이후 240만이 거주하는 가자지구는 인도주의적 구호품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판무관실에 따르면 가자지구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하루 100대의 구호트럭이 국경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 가자지구에서는 최소한 57명의 유엔 근동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사업국 직원이 사망했습니다. 구호사업국 사무청장 필리페 라자 루니는 유엔과 구호사업국은 매일 슬픈 날이 되고 있다면서 하루 동안 15명이 사망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구의 가자지구 지원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료도 거의 소모했는데 이스라엘 지원을 요청하자 하마스에게 얻어쓰라고 퇴짜를 놓게 됐습니다. 가자지구의 연료탱크는 이미 파괴됐으며 담수화 시설도 이스라엘이 부수는 바람에 인도주의적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상종 못할 나라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리비아 의회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국가대사들,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대사는 리비아를 떠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는 시온주의 단체, 즉 이스라엘 범죄를 지원하는 국가대사들이 리비아 영토를 떠나기를 요구한다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한 학살이 계속되면 이들 국가들에 대한 에너지 공급 중단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비아 의회가 이스라엘을 국명으로 부르지 않고 시온주의 단체라고 한 것을 보면 얼마나 분노가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리비아에서는 10월 17일 알 아흘리 아랍병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격이신 직후 대규모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베네수엘라, 카타르, 이집트, 그리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튜니지 의회는 이스라엘과 무역, 경제협력, 문화협력 등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시도하는 행위, 즉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 조안을 승인했습니다. 로이터 동시는 튜니지 의회의 권리자유위원장 헬라 자발라를 인용해 법 조안에는 처벌이 종신형에 이르는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튜니지 국회의원 유세프 타로시오는 스파이 범죄, 팔레스타인에 반하기 위해 시온위스트에게 무기를 운반하는 범죄가 종신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한된 법안은 튜니지 국민이 시온주의 단체의 영톤에서 개최되는 국제 포럼이나 조직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튜니지 권리자유위원회는 이 법 조안을 논의한 뒤 오는 10월 30일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법안 통과에 대한 토론과 투표를 위한 공개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튜니지는 이스라엘과 외교관계가 없으며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지지하는 공식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아랍권 22개국 가운데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한 나라는 이집트, 모로코, 요르단, 바루인, UAE 등 5개국뿐입니다. 한편 지난 8월 카있스사이드 튜니지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정상화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세르비아, 이란, 이라크, 터키 등 4개국 대사들에게 팔레스타인의 대의를 잊지 말라고 촉구하게 됐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중동, 북아프리카의 중심 문제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제 많은 나라에서 시온이즘이란 단어는 테러리즘으로 받아들여지는 추세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